아니! 18이 이 새끼 공명이 일주일 휴방했는데 왜 모르는 단어가 아 포댕강! 씨맞! 씨맞 그만! 그만해! 포댕강에 대해서 언급하지마 늦게 들어온 사람 모르는 거야 알았어? 수업시간 10초 하라고 아 왜 웃냐고 아니 여기서 못 웃는다고? 너네 진짜 눈치 길러 이거는 진짜 눈치 수업이라고 봐도 돼 이거 아직 모른다고? 말도 안 돼 이걸 아직 몰라? 흠 시발년들아 지들끼리 아는 거 가지고 지들끼리 깔깔 떼고 니들이 십던 편이들이랑 존다 웃기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씨 아니 나는 그냥 장난치는 거 같아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야? 인게임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잠깐 딴짓했는데 그 사이에 놓쳤네 시 아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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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씨발 진짜 괴로워요 아하 진짜 아니 아니 뭐 내가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어 왜 모르냐고 도대체 아 진짜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채팅에서 뭔 말을 받는 줄 알아? 아 씨발 방금 클립 땄는데 모르겠다고 클립 땄데 왜 모르냐고 병신아 도대체 병신이야? 왜 모르냐고 포댕아 포경수술이랑 관련된 거 맞나요? 쓰읍 아 뭐라고 해야되지 그렇게 관련은 없어요 없진 않죠 근데 아 그래도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씨들이 가끔 채팅창에서 진짜로 알려주는 거 몇 개 있었는데 아히오는 왜 아무도 안 알려주냐 아히오고 포댕하고 지랄이고 돌겜팩 언제 져요? 팩맨 팩삭 팩스 이거 이거 쫌 맘에 들면 막판 알 듯? 이오 계속 도는 거야 이거 그냥? 오!!! 뺏음 íِ 쏙쏙..뽀..뽀 ..뽀…. 쏙쏙 뺏으면 알롬 좋았고 여깄다 오 새하를 끝거리에서 오 나쁘지 않았어 새하 없죠? 뺏으면 저게 한명 더 있었어 어 병신아 평타 어 우리야 호쌤 고마워 남면분들 어서오세요 으아아아 으아아아 지금 중요한 관계 중요한 상황이라서 집중좀 할게요 얘 대하 있었어 아 뺏으면 나이스 혹시 시계수도 있으니까 계속 끌어요 그냥 어 어 어 어 어 어? 시계면 어떡하지? 시계면 어떡하지? 어? 시간추를 최대한 뻑해야지 알롱지 칼찌 칼찌 난민여러분 코덱아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지마라 칼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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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 칼찌 칼찌 외손 이제 공속싸움 아 아 아 아 아 아 장전하고 아 아 아 근데 집착자인데 죽으면 공속 안되는데 얘 그냥 눕혀놓고 잡지말까 알론 오케이 빼줌마 그냥 죽이지 말고 엎어트려둡시다 공속을 못채우니까 죽어도 공속 쌓인다구요? 진심? 그럼 죽이게 집착자가 살아있어야 싸울 수 있는거 아니야? 너무 사기잖아 뭐하냐 공속내놔 혹시 지금 클로댓 보이시는분? 갈대 안에서 이제 보임 뺏어 아 럭 럭 럭 찐 어 자 앞에 한 명 더 자 쏠걸 알롬사 시험부러 갑니다. 이응할 리울리울리울리울리울리울른지 쌍기사가 뭐야? 쌍.. 쌍기사.. 쌍기사가 뭐지? 지랄.. 지랄.. 거짓말 치지 마세요! 그런거 없잖아요. 알로 뭔데.. 창조 개빠르구 뺐어구만! 아깝다. 어깨 공속 8이 최곤가? 안 움직이면 안되지. 음.. 말론..사.. 어깨 봤사왔다. 이제 죽이고 공속 6개로 죽이면 되겠다. 점점 바뀌는거 봐. 이제는 새로운사람 들어오잖아? 내가 뭐라는지조차 안들릴수도 있어. 너무 많은사람을 알게되서 내 발음이 조금 더 프랑스스러워지고 있어. 너무.. 잠깐만.. 얘 먼저 죽여 집착자가 바뀌었네? 이러.. 잠깐만.. 이러면 얘 때리면.. 뭐야 이거.. 저거 안있어서 protec 아니 뭐하냐구 쿠키 흠 흐흣 outcome undeennes 근데 죽었으니까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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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여깄다 폐가 빠졌다 그러네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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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집자? 지금 자고 있을걸? 뭐라 뭔 개 쌉소리들이야 이러고 잘 수도 있습니다 우 arrow 아 입구 봐바 미쳤나봐 그런데 발견 한마리 알럼지 한 다음에 빨리 공석 채우고 빨리 도망가 빨리 달려가 여기 공석이 빨라 가지구 얘 못들어가요 어 뭐야 저 브레이브 뭐야 일로와 신발년아 어디서 건방지게 한마디 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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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지 이걸 앞에다 각을 보내 앞에다 지말 족같다 28000점 개잘했는데 이분파 아깝다 그러니까 안들었으면 모를 때보다 알게된 이유가 더 빡치네 씹새끼들아 시청자한테 왜 욕해 귀응신새끼야 그리고 잘못 아신거 같아요 왜냐면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건가 근데 그거 아니 그렇게 아는거 아닌거 같은데 다를걸 3님 아피가르는 뭔가요 아피가르가 뭐야 아 시랄 아 진짜 오바에요 뭔소린데 내가 그 말을 한적 있어 짜증나 나는 뜻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똑같이 도배함 키키 저에게 혼동하는 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